빅뱅의 승리가 연예계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 역적으로까지 몰린 상황이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 커 은퇴를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의혹들만 콕콕 짚어볼게요. 시작은 강남에서 핫하다는 클럽 버닝썬에 방문한 김상규 씨가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행, 마약유통, 경찰, 유착 등 여러 의혹으로 번지게 되죠. 특히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적대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어졌어요. 하지만 승리는 카톡 대화는 조작된 내용이다. 버닝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에 출석해 마약유 투력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최종 음성 판정도 받았죠. 그런데 기억하시죠. 방송을 통해 승리는 요식업 등 여러 사업에 뛰어든 성공한 사업가인 승츠비 이미지를 부각합니다. 거의 로비스트 주식이야. 특히 버닝썬 경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언급까지 했었죠. 여론의 문매를 맞은 이유입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좀 동통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들인 거예요. 실제 승리가 사내의사로 있었던 클럽 버닝썬 굉장히 흥했습니다. 개업 초기부터 약 5주 동안 회계 정보를 보면요. 이 기간에 매출은 약 19억 원, 무려 1억 원이라는 만수르 세트, 대륙 세트, 천상 세트까지 억소리나는 고가의 술이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버닝썬 장부를 보니까요. 탈세 가능 금액까지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현금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키면 세금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 거죠. 6개월 뒤에는 한 달 매출이 오픈대보다 2배 가까운 30억으로 뚫렸다는데 상당한 액수의 탈세가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버닝썬에서 승리의 오후 지분만 50%인데요. 공동대표를 포함해 단 4명뿐인 버닝썬의 사내의사 중 한 명이었던 승리가 정말 진짜 몰랐을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승리가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성관계 촬영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 채팅방에서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했다는 의혹까지 보도됐죠. 정준영 씨의 소속사는 정준영은 모든 해외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해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25일 군입대를 앞두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은퇴가 끝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과정 계속 지켜봐야겠죠? 경찰 수사 과정